미친놈이니까 진짜 지하여 지하 비질이 있어요? 이거 러쉬는 안 되겠죠? 러쉬님 앞길 러쉬는 어때요? 사이트 타고 또 빨고 너 여기 비질이 있네 아 그 지하 쪽? 옆 쪽 말씀하시는 거 옆길 러쉬 앞길 앞길 연방으로 한쪽 가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준비됐어 지하 가는 길이 어디 있지? 여기 준비됐어 나는 말만 해 바로 터뜨려줄게 놀려도 돼 뭐야? 2층에 있어 차로 치면 됨 나야? 저 아닌데요? 저로? 기가 땄어요? 기가 땄어요? 기가 땄어요? 아이스 형 형 그쪽 보자 형 아이 그 차이 좋아 뭐야 클래쉬가 지나갔나 뭐 하나 땄어 나 성강 누구야? 성강 누구야? 성강 누구야? 미안 미안 내 흔들어버렸어 지질 다이 클래쉬 왼쪽이었고 아 거기에 클래쉬 자막 진짜 아 좋은 러시였다 다행히 거기로 내려올 수도 있어 여기? 응 니 바로 이쪽인 것 같으니? 한 명 더 그 1층 복도 쉬 not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이 그럼mark kep commute 도움 안되는 거야 왜 도움 안되는 거야? 도움 안되는 거야? 없어져 글라자 할까?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 미라 죽인거야? 어 카비라 죽였고 밴딘 남았어 나이스 디스 이스 몽타 이게 디모크 디스 저 있어요 자자자자 아 이거 먼저 부숴려고 아 뮤트 때문에 못 부술 거예요 아닌데? 얘도 왜 부서지? 아 죄송해요 하나씩 안에 뭐 있는 것 같다 하나씩 안에 뮤트 어 뭐야 그 도비토리 여기 나이스 화장실 하나 더 멋있어 하나 땄어요 화장실 땄어요 화장실 땄어요 여기 저기 이쪽에 멜롯이 이쪽에 멜롯이 갈롯님 연락치고 강섭 저희 뒤도는 거 좀 봐주세요 어 무서워 무서워 너무 멀리 빠져 피아노 앞에 피아노 앞에 사라졌어 뜨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이거 푸드고 이거 먼저 푸드시고 멜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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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 방 쪽 피아노 방 쪽 저거 타창가 너 들어와서 봐줘 들어와 여기 들어와 타창가 땄어요 어 야 어 뭐야 뭐야 도살할게요 네 화장실 쪽인 거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피아노 아 이겼다 아니 제가 아까 죽여버려가지고 죄송해요 시커패스 진짜 놀랬어요 뭐야 이러면서 한 범 중에 이쪽 벽을 열으면 될 거 같아 여기 오른쪽 벽 여기 아니에요? 네 그쪽 벽 열면 딱인데 네네 거기 오른쪽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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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어요 어 잠깐만 인질 인질 적공격 적공격 어 깜짝이야 내가 나도 얼른 좀 터뜨린 줄 알았어 나 내가 터뜨렸는데 아 얼른 좀 터뜨렸어요? 제가 터뜨렸어요? 제가 터뜨렸는데요? 그럼 제가 터뜨린 거 아니에요? 저거는 아 공방패 그건가봐요 방패 패치돼서 그냥 무조건 고여가지고 아 뭐야 와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와 1층 1층 저거 애쉬 아이고 애쉬한테 그냥 죽어버렸네 나 진짜 할 말이 없다 아 아 근데 다들 잘 때려나가지고 이긴거지 나 한 대 도 안 때렸는데 애쉬 저도요? 한 대 도 안 때렸는데요? 분명 애쉬 두 발 맞고 죽긴 했는데 아무튼 개 피었어 애쉬 애쉬 제가 한 대 때려서 75 피었어요 75 피 다행이다 다행이다 한 대 더 있었으면 죽었으면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그 그 선생님이 내린 거예요? 예 그럼 제가 아닌데 아니 저 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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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ED EED 아 근데 애쉬 애쉬는 이디딜 안 밟았는데 2019 캔슬해 전기 있을땐 캔슬해 어? 뭐지? 내가 뭘 눌렀거든 아 그거는 벽발에 하는건데 니꺼 터져가지고 저거 예거있다 예거가 아니라 카이브있어 카이브 터트려? 터트려 터트려 바로 빨리 빨리 해야 돼 이거 아 클래시 개빡치네 진짜 있다 아이고 카이드 잘랐어 여기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아인가 그래 클래시 잘랐어 클래시 잘랐어 오케이 오케이 깜깜 거기 조심해 거기 사람 있었어 아 나이스 성현이 일로 들어 저 피아인 팀 찍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뒤에 리전 뒤에 리전 딸랐어 딸랐어 하나 이쪽에 있었는데 이 방에 나도 개 잡다가 위치를 몰라가지고 헐 스키이 개 예쁘네 누워있네 누워있네 깨졌어? 어 깨졌어 그냥 여는게 뺐나 보네 오른쪽 오른쪽 아 개 아파 진짜 개 아파 키만 아니었어 너 안 돼 나 왔어 너 또한지 들어간건가? 아잉 저기 안에 누브 있어 아 아름이 같아 어디 안에? 저기 안에 어디에 아 씨 객이 붙어있네 왜 저러면 벽쪽에 어 어디 벽? 오른쪽에 붙어있을거야 빨핑이니까 까비 나갈 수가 없어 그니까 나 아무 생각 없이 왜 나갈 뻔했어 그냥 디퓨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뻔 그러게 아휴 디퓨저 챙기고 그 자리 거기다 설할거야 그 사이트 뉴트 있어 여기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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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키리 뒤발키리 뒤발키리 어어어 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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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내려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야 사이트 두 명밖에 없거든 지금 설 할 수 있으면 설하는게 중요해 어 뭐야 어 뭐야 아이씨 아 내가 저건데 잠깐만 여기 올라가는 계단 어디지 아아 발길이 돌아왔다 진짜 친구가 잘못 뛰고 있다 죽었다 아 미안해 친구야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위치할 거 아 딱 빠졌다 아 오 오 나이스 다행이다 와 크로치기 뭐냐 와 미쳤네